대마의 유효성분은 소아 뇌전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관련 약품을 정식 허가했을 정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아 뇌전증 외에도 햄프의 유효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복용하고 건강해졌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햄프에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알렌은 10여 년 전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을 만큼 큰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의 약용 성분인 CBD가 함유된 오일을 복용하고부터는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루지 종목 선수였던 여성도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무릎 통증에 시달렸지만 CBD가 들어간 제품을 먹고 나선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 무릎 상태가 좋아졌다고 주장합니다. 통증뿐 아니라 ADHD와 같은 정신적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는 사용자도 있었습니다. 엠프에는 실제로 어떤 효능이 있을까? 대마에서 추출되는 물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연구소. 전문가들은 대마의 CBD 성분이 소아 뇌전증뿐 아니라 다른 난치병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CBD 같은 경우는 뇌활성은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의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항염 효과, 엔타인플라메이토리, 진통, 엔타페인, 진정. 대마는 환각 성분이 많은 마리와나와 약용 성분이 많은 헴프로 나뉘는데 헴프는 마리와나와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찍이 수많은 연구가 이뤄진 마리와나와 달리 헴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헴프의 CBD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는 작은 규모의 연구와 실험만 이루어진 만큼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